민주당의 미투 의혹 교통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행렬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젠더특위로부터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우건도 청주시장 예비후보도 중앙당의 심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병건 기자입니다. 민주당 충북 도당 앞, 미투 의혹이 제기된 2명의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며 여성단체들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젠더특위는 유행렬 예비후보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려 당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에 그친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도 다시 중앙당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투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공천을 배제한다는 중앙당의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거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예비후보를 겨냥해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녹취록과 의견서가 당에 접수됐습니다. 가뜩이나 늦춰진 공천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캠프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어떤 의혹이 터져나올지 후보와 당 모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선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